국제경제 심화영어회화, 인공지능 수학까지 우와,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다고? 여기서 찾았다! 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충북 온라인학교에서 미래와 꿈을 잇는 새로운 학교 충북 온라인학교 2024년 9월에 문을 여는 충북 온라인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이어도 수요가 적어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라도 충북 온라인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수강할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 편성표에 없다면 과목 개설을 요청해보세요. 충북 온라인학교는 지역 및 학교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규 수업 시간 내 또는 방과 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니까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요. 수업 중 언제든지 선생님께 질문하여 학습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대면 수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개별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학습 상담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학습 이력까지 관리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미래와 꿈을 잇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모두가 빛나는 충북의 미래의 인지들! 우와, 눈이 부십니다!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또 하나의 학교! 우리 충북 온라인 학교에서 만나요!